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지난 26일, 향년 89세로 서거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, 체육부, 내무부 장관, 12대 국회의원,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낸 뒤 1987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은 탈냉전 시대와 겹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고,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, 첫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,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같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디딤돌도 쌓았다는 평가입니다.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국무부 축구 국무회의전